오늘은 구력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. 보통 제가 공을 얼마 치셨습니까? 그러면 한 5년, 10년, 15년, 20년 쳤죠.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린 친구들보다도 구력도 훨씬 많고 훨씬 라운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들만큼 치지 못하지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골프든지 어떤 다른 스포츠든지 이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. 우리가 5년 된 선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. 초등학교 6학년 때, 아니 뭐 중학교 1학년 때로 하죠. 중학교 1학년에 시작을 해서 5년을 치면 고2가 됩니다. 그러면 5년이에요. 아이고 구력 그거 5년이라고 해봐야 그러면 구력 10년 된 분, 야 너 골프 치기도 전에 내가 골프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 골프 참 어렵다.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수로서 뛰어든 그런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요.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씩 정도 연습을 합니다. 그게 뭐 풀스윙이건 어프로치건 퍼팅이건 아니면 피트니스건 8시간씩은 연습을 해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도 거의 안 쉬워요. 그 선수들은. 그러면 8시간씩을 5년을 연습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그러면 우리 10년 친 골프를 비교해봐요. 절대 비교긴 하겠지만 그럼 구력이 골프채를 잡아서 지금까지 골프를 친 게 10년이면 그분이 매일 연습장을 갈까요? 그리고 뭐 매일 연습장을 갔다 쳐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할까요? 보통 뭐 쿠폰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뭐 많으면 2시간이겠죠. 그러면 2시간씩 미친 듯이 10년을 연습을 해봐야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선수들은 5년이잖아요. 그러면 이 선수의 5년은 이분 10년 한 분하고 똑같은 수치로 비교를 하면 20년을 한 거와 똑같은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정확한 지도를 받고 그리고 하루 8시간 동안 연습하는 동안 혼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도자한테 계속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. 이거는 훈련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련의 수준이라는 겁니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윙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레슨 일주일에 한두 번 받고 혼자 연습하기 전부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스윙폼이 선수같이 나오길 바란다고요? 그것도 상당한 욕심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선수의 구력과 여러분의 구력은 절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선수가 1년 치고 2년 쳤는데 갑자기 70대를 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너는 구력이 1년,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대를 치니? 그게 여러분들 10년 연습한 것보다 많은 양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는 레슨 또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치고 있는 플레이를 보면서 그걸 흉내 내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 이상의 조련 단계까지도 갔다 왔던 사람들이에요. 가셨죠? 그래서 레슨을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가령 하체를 쓰고 무슨 꼬임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그 어린 나이에 몸에 저항이 별로 걸리지 않을 때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가져온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. 골프라는 스포츠는요. 굉장히 멋있는 폼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플레이를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. 그게 바로 상체예요. 손으로 칠 줄 알아야 되고 팔로 칠 줄 알아야 돼요. 거기에 조금씩 하체를 집어넣는 거지 하체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. 그게 옥 선생이 일반 골퍼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.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골프를 즐기십시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레슨 방향입니다. 아시겠죠?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께 더 간단하고 쉬운 레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